한국과 베트남은 지난 1992년 수교 이후 다양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농협은 지난 4월 농협중앙회 베트남 사무소를 개소한 데 이어 양국의 농협발전과 교류 증진을 위한 비영리 사단법인을 출범했습니다. 지난 21일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해 응우엔 비엣안 주한 베트남 부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베 미래세대 교류본부 창립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한베 미래세대 교류본부는 한국과 베트남의 경제협력 가속화와 교류가 늘어남에 따라 농협중앙회의 주도로 양국의 농업발전과 미래세대 협력 강화를 위해 구축한 교류 플랫폼인데요. 앞으로 국내 베트남 다문화가정 농촌 정착과 직업교육 지원, 한베 다문화가정 모국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